오늘 제가 리뷰할 내용은 제스 타임에서 2021년 새롭게 출시한 라 제스 타임입니다. 바로 이 녀석 안녕하세요. 지배의 마스터 피터 오션초입니다. 제가 무려 한 달이라는 공백기간을 가지고 리프레쉬한 후에 처음으로 구독자님과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에게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리뷰할 내용은 제스 타임에서 2021년 새롭게 출시한 라 제스 타임입니다. 바로 이 녀석 라 제스 타임 더 CB 모델이고요. MB 모델도 같이 출시를 했어요. 이렇게 이게 MB고요. 이게 CB에요. 그런데 오늘은 CB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 주관적인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디까지나 리뷰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클럽을 봤을 때 어떤다? 이런 특징이 있을 거다. 누가 썼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지만 제가 또 측정을 했을 때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혹시나 틀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제 리뷰는 제가 많은 조사를 하고 난 후에 하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자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요. 자 일단은 라 제스 타임 시리즈. 2021년 현재 피팅 업계에서는 물건 공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샤프트, 그립, 특히 뮤라 CB 모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조디아, 민, 골프프라이드, 그립 등등등. 그런 그 와중에 제스 타임 시리즈 중에 라지 에스 타임을 출시했다.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죠. 제가 알고 있기라도 이 라지 에스 타임은 물건 공급을 많이 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라지 에스 타임이 왜 갑자기 제가 리뷰를 할까요? 제가 얼마 예전엔 제스 타임 FY502 그리고 7 시리즈 등등등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 이 녀석을 리뷰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가격이 헤드가 35만원이에요. 기존의 제스 타임 시리즈 헤드 가격이 보통 28만원, 30만원이었는데 35만원이라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라지 에스 타임, 제 교회 제스 타임에서 프리미엄 클럽으로 도약하려는 의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미 제 작업 테이블에 제작을 하기 위해서 라지 에스 타임을 5번부터 피칭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오늘은 더 CB모델이니까 풀캐비티 방식의 CB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뒤에 백페이스는 풀CNC를 했고요. 앞에도 스코어 라인도 CNC 처리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백페이스와 CNC 처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뒤에는 되게 좋거든요. 제 느낌이 디자인적으로는. 약간 예전에 이게 조디아 모델 있잖아요. 조디아하고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스 타임에 Z자 이 로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빅로고 느낌이 났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 부분이 이게 제가 7번이고 이게 피칭인데 CNC 백페이스를 가공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에 둔턱의 무게중심을 조금 서로 달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래야지 관용성적인 측면을 포커싱을 두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포기드비니스를 전달하겠죠. 관용성을. 그리고 제가 뭐 어차피 인터넷에 스펙이 많이 나와야겠지만 제가 느끼는 점은 헤드가 상당히 커졌어요. 거의 미드라지. 미드 사이즈는 아니고 미드라지 사이즈인데 백페이스부터 이게 백페이스도 보시면 되게 큰데 여기 보시면 앞면에 보이는 전면에 스윗스팟이 상당히 넓어요. 거의 동전으로 따지면은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100원짜리 동전인데 100원짜리 동전이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고도 이만큼이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이건 완전 전투용 아이언의 느낌이 강하죠. 치기 편하도록. 옛날에 7시리즈 정도의 헤드 페이스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여기 보이는 어드레스 서스시에 탑라인이 두꺼운 느낌을 전달하지 않으려고 탑라인은 상당히 얇게 뽑았어요.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어드레스를 서다도 이 위에서 보이는 코가 살짝 올라와 있는 이 탑라인은 어드레스의 안정감을 더 많이 줍니다. 이게 헤드가 커지면서 탑라인이 두꺼면 차가 좀 덤해 보이는, 좀 멍청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좀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도 이 토우하고 힐사이드의 길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냥 이 위에 스팟의 부분에 이 위와 아래의 넓이를 크게 만들었지 토우하고 힐사이드의 길이를 더 길게 빼면서 위로까지 넓게 만든 그런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 어드레스에 섰을 시에도 좀 안정감 있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제스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골퍼들에게 되게 어필이 좋은 게 치기 편한 아이온. 그래서 적당한 미니먼 워셋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캐치하는, 스퀘어로 들어와서 볼을 캐치하는 능력이 많이 향상되도록 디자인이 되었고요. 타구감은 S21 소재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드러운 타구감을 전달을 할 것 같고요. 원래는 여기가 제가 지금 작업하려고 색깔을 제가 민트 컬러로 지금 이렇게 컬러링을 한 거라서 원하시는 분들은 컬러링 작업을 해서 좀 이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나만의 라 제스타임을 만들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MB 모델인데 MB 모델은 나중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해드릴게요. 근데 CB 모델은 헤드 솔디자인을 보면 F1 시리즈 중에 5시리즈 정도의 소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빛에 반사되듯이 이 트라잉커 당연히 기본이죠. 이 정도는 들어가줘야지 헤드 빠짐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디자인?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한 디자인이다. 그리고 크게 어렵게 나오지 않았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모든 골프네요. 그냥 이 아이는 전투용 아이언이니, 전투용 아이언. 이게 전투용 아이언이라는 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기 싫어하는 아이언의 후지드의 기본적인 타구감을 느끼면서 조금 디자인도 좀 멋스러운 그런 아이언을 찾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쓰셨고 제 느낌상은 헤드 컨셉 자체가 모든 골퍼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것 같습니다. 보기 플레이어, 비기너, 상급자 상급자분들은 안 쓰실 수도 있겠다. 한 80대 중반, 초반까지도 쓰셔도 전혀 문제없을 정도 디자인이 되는데 제가 이게 헤드 무게를 재봤어요. 그 외에는 267g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 보시면 저울을 이렇게 놔두고 저울을 보면 정확하게 271.5g이 나오고요. 피칭 같은 경우에는 295.4g이네요. 271.5g이면 실질적으로 헤드 중량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스윙웨이트를 잡아드려도 같은 D0의 265.7g짜리 헤드보다는 271g짜리 헤드의 UAT의 D0가 떨어지는 느낌이 좋기 때문에 내가 좀 묵직한 타고감을 원하고 좀 부드럽게 소프트한 타고감을 원한다 하시면 이 라치X 타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하고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아이언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미우라 12301, F1 506, 그리고 자사 브랜드 중에 FI 7 시리즈, FI 501이 더 이상 안 나온답니다. 7 시리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경쟁상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미우라 12301이나 라지에스타미나, 조디아, CLX, CGX, CB, TLX, TLX 등등등 F1 506 등등 여러가지 아이언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언들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라지에스타미나 이런 아이언들의 컨셉들은 그냥 좀 치기 편한 아이언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프트한 타고감 그 다음에 좀 뭘까요? 비거리? 뭐 이런 부분 솔직히 뚜렷한 특색을 가졌다고 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나왔는데 제스 타임 측에서 이제 기존에 출시됐던 FI 502 시리즈라든지 3 시리즈, 이 아이들을 이제 단종을 시키고 새로운 라지에스타미나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프리미엄 브랜드로 한 발자국 더 도약하기 위해서 나온 모델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더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예전에 나왔던 FI 502 시리즈나 3 시리즈보다는 더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받기 싫어하는 아이언을 찾는 분들은 교회 제스 타임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요. 미우라 시비하고 제스 타임 시리즈나 조디아, CGX12, 그리고 FI 506, 또 뭐 있을까요? 또 PRGR 등등등 여러가지 아이언들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이 서로 좀 싸울 것 같네요. 언제든지 저희는 이제 데모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데모 테스팅을 후에 라지에스타미도 아주 본인에게 딱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클럽을 세팅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방문 전 예약 꼭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요즘 물건 공급이 좀 어렵습니다. 샤프트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재고 여부를 꼭 확인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저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 골프 피팅 업계 한국 시장 및 전세계 시장이 현재 물건 공급이 원하지 않다. 이점 꼭 생각을 하시고 먼저 재고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방문하셔서 테스트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현재 줄을 쓰셔야 됩니다. 대기가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GBA 마스터 피터 오션초이의 Largest Time The CB 주관적인 간략 리뷰였습니다. 아참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제 카카오톡이나 방문 전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동영상 업로드 늦게 올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백 캐슨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